100억 원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이끌던 생명공학연구원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. 연구비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투서가 잇따라 제기됐다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지만 상처입은 자존심이 극단적 선택을 불렀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최유진 기자입니다. 생명공학연구원 57살 정모 박사가 어제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대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목을 맨 상태로 현장에서 잡힐 유서도 확인됐습니다. 극단적인 선택은 최근 잇따른 투서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됩니다. 정 박사는 2013년부터 정부 주도의 연구사업단장을 맡아 감염병 실시간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해마다 80억에서 100억대 연구비를 지원받았고 연구인력만 300명에 달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해 7월 누군가 연구비 관리에 허점이 있다며 정 박사를 겨냥한 투서를 제기했습니다.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건 없었습니다. 연구원들 얘기를 들었었는데 특별히 의심되는 사항이 없어가지고 종결 처리한 건이다. 하지만 지난달 정확한 감사를 촉구하는 투서가 다시 들어오자 정 박사는 심하게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출연연 10대 연구성과에 선정되고 대전시 과학기술상을 받는 등 나노바이오 분야 대표 과학자의 죽음이 의문과 안타까움을 남깁니다. TJB 최효진입니다. 출연연 10대 연구성과에 선정되었습니다. 출연연 10대 연구성과에 선정되었습니다.